1분 30초요? 100초가 1분 30초.. 1분 40초인가요? 아니 30초.. 40초.. 30초? 1분 40초.. 1분 40초.. 꺼고싱! 27분 14초.. 20초.. 20초.. 30초.. 30초.. 호.. 호거씨.. 네.. 띄었어요 LAR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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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면서? 네 어이구 마주었대 스윙이 써주고요 스윙이 써주고요 한두 대 맞아주고요 어 마주시지 네 피 없으면 맞아 얘길 풀었어요? 플러스야? 맞아시지요 네 이번이 마타 맞아요 거 같은데 극킬 넣읍시다 가능? 지금 바로 아직이요 저 초 아니 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그거 나 빼기 오는데지? 27분 14초 그냥 다음 턴에 가까이 안전하게 네네 다음 턴에 딜을 넣는게 좀 안전해보이겠구만 일단 두대 맞았어요 맞아맞아 어 맞아야 되는데 어 재고해야 되는데 재고 가야돼 어 조심 풀었어요? 어 안 맞췄다 다행이다 꼭 조심 네 오케이 바로바로 왼쪽 걸었어요? 왜요? 맞으시죠? 왜? 네 한두 대 맞아두시지 네 한두 대 맞았구요 네 한두 대 맞았구요 한두 대 맞았구요 한두 대 맞았구요 얘기를 해 주시지 아 저희 24,000이라 많아요? 아 제가 보지 22,50초 그냥 과실을 안 쓰네 아주 좋군요 2대 맞아놨어요? 각 딜을 한 번 하고 푸는 거 어떻습니까? 아 예 그러시죠 일단 만들어 만들어 네 만들어졌어요 22,50초 가능? 지금 안돼요 왜 사라리 그래야돼 아 오케이 넘어간다 오른쪽 왼쪽 아 오른쪽 감 감 어 여기 있어 여기 야 나 어 맞고 해야 되겠는데 맞고 합시다 네 꼬꼬심 걸었어요 걸었어요 어디갔어 무슨 맞을게요 맞을게요 봐봐 왼쪽 한대 맞았고 다 맞아 두대 맞았어요 풀었어요 35초 35초 한 번 더 맞읍시다 네 깔았어요 바로 맞아야됩니다 네 맞으면서 할게요 두대 맞았어요 저 날라간다 도로 날라간다 도로 날라간다 도로 날라간다 오케이 아 이제부터 줄어드는건가 가스니까 다음부터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지 네 다음부터 줄어드래 앞으로 이제 2분 5초 17분 아직 뻗뻔해야될거 같은데 그냥 가능 가능 가오 아닙니까 풀렸어요 풀렸어 2분 5초 15분 한 30초 되겠는데 15분 30초 아 초록바시 갑시다 어때요 그냥 어우 조심 죽겠는데 아 뭐야 해체됐는데 맞고 하시지 어 죽겠다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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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맞는중 네 가운데 풀렸어요 맞아놓고 네 3대 맞았어요 어 좀 천천히 풀까요 네 어 초록가시 튀어 튀어 거기서 네 오케이 잘 튀셨어요 못찍니다 저 무적기 써도 아 진짜요 아 저는 캡슐 무적기가 뭔지 모릅니다 30초 짜리 무적기 있습니다 이제 풀어야 할거 같은데 풀고 퍼티시지요 네 대면 말 좀 아 나 이거 맞았다 풀었어요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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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서 깎이는거에요 좀 빨랐어 25초 25초 쯤 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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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어 빨랐어요 빨랐어요 제가 몇 언제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 19초 쯤 19초 쯤 몇분 몇분이지 몇분 19초 19초 19초인가요 왼쪽 풀게요 오케이 13분 19초 빨리 맞을까요 그냥 네 오케이 이거 다음에 이제 죽이 짧아질 것 같던데 오케이 스틱이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13분 19초 오케이 1분 30초 오케이 네 이제 100초 어 한 40초 되는 것 같은데 벽 뒤에 도셨어요 오케이 네 바로 쓸게 오면 왜 안와 기다리기달 저기다 쓸게요 그냥 오케이 시간 계산해 주실 분 찾았습니다 몇초 지요 1분 30초가 1분 30초요 100초가 1분 30초 1분 40초인가요 아니 30초 40초 30초 1분 40초 네 한번 풀죠 그러면 바로 바로 오케이 틀렸어요 맞을게요 오케이 뭔가 좀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아 기분이 들어 지금 어 나 왜 안 맞아 실에 서 있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대 맞았어요 급해 보이는데 맞아 맞아 오른쪽 어떻게 네 저 어그로 끌게요 프리도 100초 죽이니까 시간을 봐주십시오 네 1분 30초니까 어 35초니까 10분 10분쯤 10분 좀 앞에 10분 30초라 그냥 그거 아니 10분인데 10분 30초가 뭡니까 30초 나도 빡세게 하는 거예요 30초 나도 빡세게 하는 거예요 맞고 갑시다이 네 맞을게요 어 보라가씨 맞고 갑시다이 걸었어요 풀렸어요 오 오 그거 19분 9분 55초인데 그냥 버티십시다이 30초 네 오케이 그게 날 것 같아 그게 날 것 같아 56초 아 초록가시 아 안 뛰어도 돼요 게이드 맞고 네 네 두 대 맞았고 계산 부탁드립니다이 52초 1분 30초면 몇 분이야 8분 22초인가 그러면 8분 15초 오케이 풀어요 빨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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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고요 쓰임 및 쐈어요 들기 20초당 한 대씩 맞아놓읍시다이 네 이번에 이번 이번 거 풀면 그 드랍 뜨대요 오케이 생은 먹음 쓸심 쓰임 생은 못 먹음 아니 왜 안 걸어 아 귀 아파 아 쉣 몇 분이지요 한 번 더 풀어야 돼 빨리 하든가 빨리 해 진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건너가서 아니 나 맞았는데 빨리 좀 아 죽었는데 아 이거 풀지 말아 풀지 말아 그냥 말아 이거 못 풀어 못 풀어 그냥 바로 그 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오른쪽 드랍 안 먹을게요 저 오케이 쓸 수 있는 써야 되겠다 아 이거 안 와 저 일단 패 좀 꺼세요 어 꺼렀세요 파인더 쫄지 마세요 잡기 좀 잡아 보세요 빨리 잡고 있습니다 어 됐다 어 됐다 혹은 어딨어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그냥 깨네요 쉽네요 아휴 쉽지 않았네 야 씨 좆밥 보스님 오케이 2잉크 깨끗 좋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